자동차와 조선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이 미래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속에 생산직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활력을 잃어가던 도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국내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가 들어설 울산을 정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입니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기지가 위치한 울산에 현대차는 새롭게 전기차 전용 공장을 올해 작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투자를 지역사회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공업 대표 도시 울산의 상황이 지금까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산대 인근 대학과 대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썰렁합니다. 거리의 상인들은 코로나가 다시 찾아온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사람들이 여기 많이 유동인구가 줄었나요? 인기도 안 좋고 그동안 코로나에 집에 있던 숙소인 몸을 베여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걸어 안 나가요.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힘들다. 반 정도는 또 줄었대요. 2015년 120만 명에 가까웠던 울산 인구는 첨단 분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의 이탈로 현재 110만 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사업을 기반으로 여전히 울산의 1인당 소득은 전국 1위이지만 연령별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인 1994년 현대차의 생산직 평균 연령은 31.3세였습니다. 현재 평균 연령은 49.2세로 무려 20살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울산광역시의 50에서 60대 취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한 데 반해 20에서 30대 취업자 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때문에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는 지역사회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현대차는 2030년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중 국내 생산량이 75만 대가 넘는데 울산이 핵심 생산 거점입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은 기존과 다르게 로보틱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로 건설됩니다. 미래차 생산에 걸맞는 다양한 인재가 필요해진 겁니다. 울산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기계공학관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 교수실까지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건물과 대비되는 스마트 혁신센터, 미래 모빌리티 실습실 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울산대는 이달 정부의 미래형 자동차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미래차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겁니다. 사업총괄을 맡은 이목택 교수는 현대차의 이번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가 반갑습니다. 저희 목표 자체가 디지털 기반의 인력 양성이고,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자동차를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다 보니까 커리큘럼 안에 AR이나 VIL을 이용해서 실제로 차량 내부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3D 프린팅이라든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코스까지도 저희가 접목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울산대에서만 수십 명의 미래차 혁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육성된 전문 인력들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전환에 속도를 내는 부품사, 협력사까지 지역사회 생태계 전반에 공급됩니다. 네, 이곳은 울산 인근에 위치한 경주입니다. 이딴 기업들의 투자는 주변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도 최근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신경망으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경신이라는 회사입니다. 경신은 1974년 현대자동차의 첫 독자 모델 포니 때부터 부품을 공급한 업체입니다. 경주공장은 제네시스용 컨트롤 와이어링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고사양 자동차에는 차량 배선 완제품만 20개 정도가 탑재됩니다. 여기에 전기차 생산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난 2년 사이 경신의 경주공장 매출만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량 증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증대되면서 저희 협력사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1년 기점으로 아이오닉5가 양산이 되면서 저희 경주공장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4,500억에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8,200억 정도로 약 181% 정도 성장을 한 상태이고요. 경신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사업을 확장합니다. 경주공장에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화성공장 증설과 더불어 베트남 등 해외사업장 투자도 늘릴 방침입니다. 확대되는 미래차 투자가 울산과 그 인근 지역 사회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